아이들은 아이들 예배를 이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러스 4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또 와서 설교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 좀 기도해 주실 것은 베트남하고 라오스에 갑니다. 제가 아, 거기서 북한 동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 지난 8월부터 너무너무 바빴는데 아, 힘이로는 한 번 뵙게죠, 교회 아, 여러 군데서 제가 프리시를 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지금 머리 좀 식혀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한국마라부터 영어로도 이렇게 설교하니까 예, 그러니까 아침에 설교를 영어로 하고 저 오후에는 또 한국말로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복잡하신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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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지불하신 거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돌려받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설교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남겼습니다 기도합시다 콜로스에서 4장 17절입니다 아기뻐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내가 받은 사역을 내가 이루도록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라 한번 더 읽어보죠 아기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받은 사역을 내가 이루도록 주의를 기울이라 네 오늘 짧게 할게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네 골로스에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건데 아 여러분들 골로스에서 많은 축복을 받을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이 골로스에서 하나 갖고 할 수 있는데 네 너무나 귀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원 그 다음에 성장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골로스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는 것이 이 골로스에서 4장 17절에 예 모든 성경의 저자는 성령입니다 예 바울이 적고 있지만 사실 바울을 이렇게 적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예 구원에 대해서 적는데 예 하나님의 자비 예 그 다음에 예수구의 피 예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 어떻게 남편은 부인을 대하고 또 부인은 남편은 어떻게 대하고 예 아이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바울이 막 이렇게 적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성령님한테서 온 것입니다 예 그러다 갑자기 야 이제는 내가 그만 떠날 때가 됐는데 그런데 이 구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잠깐 잠깐 아기뽀에게 얘기해서 내가 받은 사역을 이루도록 주의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 저희가 연변에 있을 때 7년 전 연변에 있을 때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부인과 제 부인 메리가 있는데 메리가 북쪽에서 온 여자분들을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아 평양에서 온 여자인데 평양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 교회에 갔는데 그때 경찰이 없어서 다 잡아가서 처연다 했답니다 그 여자도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고 네 그 끌려간 그 수용소가 저기 중국 북경에 있는 국경에 있는 그런 수용소입니다 물론 공포에 떨었죠 네 잡혀갔을 때 모든 생각이 떠올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불안에 떨었고 공포에 있었을까 아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네 그러나 그 경찰 그 착관 뒤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맡겼습니다 아 밖에서는 폭풍이 치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네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일어났어요 뭔가 그러나 경찰이 차를 세우고 그 여자를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경찰은 그냥 떠났습니다 아 바로 국경 근처에서 아 그래갖고 이 북을 탈출해갖고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아 그래갖고 한참 동안 걸어서 뭐 어떻게 해서 그래갖고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런 비자를 갖다가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한국에 와서 여러가지 그걸 해갖고 드디어 우리 한국 민족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삶에 있어서 뭐 여러가지 결정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분은 예수 크리스토를 계속적으로 믿기를 결정한 겁니다 네 본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네 대학가서 뭐 졸업해갖고 교육도 많이 받을 수도 있었지만 네 자유를 얻었고 아 그렇지만 그분은 한국 여권을 이용해서 다시 중국으로 갈 그런 비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북 국경으로 갔습니다 아 그래 그 성경하고 여러가지 전도지를 가지고 다시 이북으로 들어가서 자기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그 여자분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 여자분은 한국에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이용해서 죽음을 선택하고 이북에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연은 돈, 명예, 파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의 모든 생애를 바치고 있죠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의 돈은 나라에서 가져갈 겁니다 중국에서 택시 운전사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런 거 필요 없고 난 돈 뺏기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죽으면 당신 가지고 있는 돈 중국 정부가 가지고 갈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놀라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무슨 말이냐 다음 주에 베트남에 갑니다 제가 거기 가서 교회에 아버지가 패스터가 된 그런 사람들에게 저기 설교를 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이 패스터의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 1년 후에 처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가 베트남 공산당 따라가겠다 얘기할 수 있었지만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섬겼죠 그래서 그 결과 머리에 총탄이 박혔습니다 한 번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목적 왜 살고 있는 거죠 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예 여기서 우리가 걸러세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라 주의를 기울여라 조심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는 걸 잘 듣고 따라다 이거예요 골러세워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순정하고 있나요 만약에 남한 정부가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매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해야 되지 않은 것들을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송도에서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강남과 송도가 다 부자들이 사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부자들은 죽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갔더라 하는 그런 구절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았다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런 분들이 아직도 있죠 돈밖에 모르는 하나님께서 성경님께서 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왜 거역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나요 요새 기독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한 데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편안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교회에 와서 난 좋은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 얘기죠 아 나 안 들을 거야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실 겁니까 그런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입으로 부르지만 그렇지만 하인으로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지 않으시지 아 열심히 하라 말과 마음을 전해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해라 뭐라고 얘기하죠 자 조심하라 아키버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그들은 바퀴를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섬기는데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이해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죠 예수님을 집사람하고 메리 와이프하고 단동에 살 때 신이쥬부터 그 강 문길이 세게 왔는데 거기에 아주 친한 친구가 야 여기 조심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연결이 위험해 거기서는 다 스파이들이 있어갖고 선교사를 보면 다 잡아 죽인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가라고 얘기했던 걸 압니다 예 거기로 여러 스파이들이 쫓아고 있었죠 예 그리고 사진도 찍히고 예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예 집사람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죠 예 그렇죠 부인지를 갖다가 누가 살해당하고 싶은 사람은 있겠습니까 예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간 겁니다 예 한 번은 부인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부인이 우리가 하고 있던 그거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예 계속 계속적으로 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될텐데 이북 사람, 조선족, 중국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미션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야 이걸 해라 하는데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게 뭐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이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골로세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가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목사, 집사 이런 사람들만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모든 크리스찬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뭐라고 부르니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가족,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결단 자 하나님을 내가 섬기리라 하고 결단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결단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안 돼요? 반응하십니까? 석교회에서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성을 하지만 진짜로 그런가요? 성경에 말해서 야 너네들 나를 주님 주님하고 부르지만 왜 내가 말하는 걸 하지 않느냐 자 골로세스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으로써 섬기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모를지도 모릅니다 우리 차아양대 그런 분들은 차아양대 한테 물어보면 뭘 해야 될지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전도지 많아요 그거 해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전도지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갖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committed 내가 확실히 이 일을 하리라 결단하고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명령이고 지시고 이건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받은 명령을 너네들은 완수하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했는가 거기서 결판이 날 것입니다 생각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심판석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친구 가족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대가로 여러분들의 손에 피가 묻혀있다는 거 생각해보셨습니까 생각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가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 누가 보고 16장 7절에 지옥에 떨어진 부자 네 나사로는 위로를 받았지만 네 그 부자가 나사로는 저쪽에 걸어갈 수 있고 자기는 여기서 고통받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저쪽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 강을 지나서 할 수가 없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여러분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우리가 주의깊게 해야 될까요 아 자 우리 교회 모두가 자 우리가 다 귀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빈자리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와서 찬양하고 또 방문객들을 영접하고 순정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방식대로 섬겨라 섬겨라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뭔가요 성경에 있죠 I'll give you an example 자 한 예를 들어서 섬겨라 세례 섬겨라 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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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뱁리 하나님의 명령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경 써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해야 됩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하죠. 저 사람에게 전도지 전해. 저 사람에게 교회에 오도록 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하십니까? 아니면 안 돼 하고 반항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시간이 좀 남을 때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여러분들을 명령으로 받아냅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 순종하였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명령 따르고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다르게 할지 몰라요. 오키나와에서 교회에서 한번 설교했는데 거기에 다 미국 군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령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달에 4천불씩 선교에 돈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사천불이 11조하고 그 이후에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11조 플러스 4천불 나간다. 11조 플러스 그?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지도 않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바라는 게 무엇이죠?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이북에 있는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하교회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진짜 동굴 같은데 북한 정부가 발견했고 거기에 교회의 사람들은 다 사형선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신문에 크게 우리가 크리스찬을 마지막 크리스찬을 발견했다 목사를 데리고 그 처형 방법이 불을 지르면 기계가 돌아가면서 그쪽으로 스팀, 그 증기, 그 증시가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든 그런 고통을 다하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따라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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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수님에 참고하셨습니다. 좋은 설교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양 4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영어로 하시고 1절 한국어로 하시겠습니다. 1절 영어로 하시겠습니다. 1절 영어로 하시겠습니다.